이제 팀배틀 2일 남아서 저희 DNA를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연습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이 드디어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팀배틀 전날이죠. 저랑 팀이 다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네. 비엔네. 연습 열심히 하고 다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뭔가 다 올라가지 못하고 2등을 아쉽게 해서 그래도 이렇게 한 번 더 더 저를 좋게 봐주신 만큼 제가 꼭 믿음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꼭 보답해서 꼭 더 좋은 무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파이널 미션을 받게 되었는데요. 뭔가 그래도 제가 자신 있는 거는 노래여서 노래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예담이 형과 준규 형이랑 같은 팀이 그래서 좋지만 이 기회에 좀 더 늘어간다는 생각으로 이번 무대를 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맞죠. 기회를 주신 거니까 꼭 그 기대에 부응을 해서 꼭 좋은 결과가 진짜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회 자연대. 같이! 제 의견과 같이 하신다. 같이! 지금 이제 파이널 시원이 이틀 남았지만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꼭 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후회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파이널 전날입니다. 아 진짜 드디어!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했고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게 끝이 나는데 무디가 뭐 저는 후회 없이만 하면 되니까 저는 그냥 멋있게 마지막에는 꼭 멋있다는 말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진한 호응 한 번 하고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 다 주시다. 알itten 방송에서 뵙び tousrasp Mike 하자 하자 ier pi C C 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